1.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커피나무를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를 재배하여 대규모 커피 경작의 역사를 연날하는 1. 네덜란드 2. 포르투갈 3. 이탈리아 4. 영국 정답은 1. 네덜란드 2. 커피에 관한 식물학적 내용이다. 다음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커피나무는 꼭두선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 남아메리카 브라질이 원산지다. 2. 아라비카종은 평균 3% 로브스타종은 약 1%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3. 아라비카종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l의 규칙적인 비와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한다. 4. 커피나무에 꽃이 피었다가지고 체리가 맺히기 시작하며 이로부터 6에서 8주 지나고 수확이 가능하다. 정답은 3. 아라비카종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l의 규칙적인 비와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한다. 3. 로브스타종 커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곰팡이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2. 생두의 입자가 매우 크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 커피 생산량 비중은 10% 이하이다. 4. 배정콩의 추출 수율이 높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정답은 4.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 포울빈 5. 다음 커피 품종에 대한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카투라 인도의 고유 품종 2. 법원 티피카의 돌연변이 품종 3. 티피카 아라비카원종의 가장 가까운 품종 4. 카티모르 카투라와 HDT의 교배 품종 정답은 1. 카투라 인도의 고유 품종 6. 이상적인 아라비카 커피나무의 생육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1.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 토양 2. 적당한 일교차 3.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한 햇빛 4. 연간 평균 기온 약 섭씨 20도 연간 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m 정답은 3.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한 햇빛 7. 커피 종자를 계량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의 목적 2. 병충해의 강한 품종 개발 목적 3. 가뭄과 서리에 강한 품종 개발 목적 4. 경작의 용이성을 위한 키가 큰 품종 개발 목적 정답은 4. 경작의 용이성을 위한 키가 큰 품종 개발 목적 8.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 중 5. 스트리핑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습식 가공 방식으로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2. 나뭇잎,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크다 3. 핸드피킹 방식보다 수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핸드피킹 방식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적다 정답은 1. 습식 가공 방식으로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9. 생두의 밀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생두의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 로스팅은 쉬워진다 2.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3. 고지대에서 재배된 커피나무의 생두는 저밀도이다 4. 생두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높다 정답은 2.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10.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생두 중 분류 등급에 따라서 붙게 되는 SHB 또는 HB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 1. 생두의 경작고도 2. 생두의 결점도 비육 3. 생두의 재배방법 4. 생두의 성숙정도 정답은 1. 생두의 경작고도 11. 산폐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지방산은 어느 것인가? 1. 라우르산 2. 리놀레산 3. 스테아르산 4. 올레산 정답은 2. 리놀레산 12. 생두를 장기 저장하였을 경우 콩의 색, 풍미 및 상가가 변화된다 이들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장기 저장 시 생두의 상가는 높아진다 2. 장기 저장 시 생두의 색은 녹청색에서 갈색으로 변화한다 3. 생두 상가의 변화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때문이다 4. 생두의 색, 풍미 및 상가의 변화는 저장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답은 3. 생두 상가의 변화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때문이다 13. 커피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이다 틀린 것은? 1. 청결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2. 결점수가 적은 커피가 좋은 커피로 평가된다 3. 생두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클수록 좋은 등급으로 취급된다 4. 대체로 고지대에서 생산된 생두가 저지대에서 생산된 생두보다 우수하다 정답은 1. 청결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14. 모카의 의미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예멘의 커피 수출 항구 이름 2.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3. 초콜릿 혹은 초콜릿이 들어간 커피 음료에 붙이는 이름 4.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총칭 정답은 2.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15.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커피 산지는 커피나무가 발견된 카파 지방이 있는 나라 생두 300g 중 결점도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나라 아프리카 최고의 아라비카 수출국 커피 가공법은 습식법과 건식법을 병행하는 나라 1. 예멘 2. 에티오피아 3. 짐바부에 4. 탄자니아 정답은 2. 에티오피아 16. 케냐 커피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커피 수확량의 대부분이 아라비카 종으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커피 산지이다 2. 체리의 가공 방법은 주로 건식법을 이용하고 있다 3. 생두의 등급 표시 방법으로는 AA, AB 등이 있다 4. 주 생산 커피 종은 아라비카 종인 법원 종과 켄트 종이다 정답은 2. 체리의 가공 방법은 주로 건식법을 이용하고 있다 17. 다음 카페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라비카 종에 비해 로브스타 종의 커피가 카페인 함유량이 높다 2.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맛을 나타낸다 3. 음용시 중추신경계 자극을 통한 각성효과가 있다 4. 음용시 신장의 혈액량 증가에 의한 인효효과가 있다 정답은 2.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맛을 나타낸다 18. 디카페인 커피의 제조를 위한 카페인 추출방법이 아닌 것은 1. 증류 추출법 2. 몰 추출법 3. 초인계 추출법 4. 용매 추출법 정답은 1. 증류 추출법 19. 스팀을 이용하여 우유 거품을 만들 때 거품을 형성하는 우유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1. 지방 2. 단백질 3. 비타민 4. 칼슘 정답은 2. 단백질 20. 우유의 살균법 중 국내 우유업체에서 사유생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살균법은 1. 저온 장시간 살균법 2. 고온 단시간 살균법 3. 초고온 멸균법 4. 초고온 순간 살균법 정답은 4. 초고온 순간 살균법 21. 커피 제조 관련 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정리보관을 위하여 어떠한 원칙을 따라야 하나? 1. 선입 선출법 2. 선입 후출법 3. 후입 선출법 4. 후입 후출법 정답은 1. 선입 선출법 22. 커피하우스에서 턴오버의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테이블의 위치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테이블마다 고객이 몇 번 이용하는가에 대한 좌석 회전율이다 3. 영업 후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2. 테이블마다 고객이 몇 번 이용하는가에 대한 좌석 회전율이다 23. 식품 첨가물 중 보존재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수분 감소 방지 2. 식품의 영양가 보존 3. 변질 및 부패 방지 4. 신선도 유지 정답은 1. 수분 감소 방지 24. 다은 중 식품의 부패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지방질 식품의 혐기적분에 2. 지방질 식품의 호기적분에 3. 단백질 식품의 혐기적분에 4. 단백질 식품의 호기적분에 정답은 3. 단백질 식품의 혐기적분에 25. 다은 중 커피 포장에 사용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수벨브 부착 포장 2. 질소 치환 포장 3. 진공 포장 4. 냉동 포장 정답은 4. 냉동 포장 5. 니人民 5. Dimension 5.listed